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주말에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흑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끄는 백인 청년 용의자는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총은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느슨한 총기법 때문입니다. 용의자는 인종차별적 글을 20페이지도 더 넘게 남겼고 부모와 언론사, 법집행관에게 인종차별이 범행 동기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피해자 모임에 등장하자 야유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하지만 인종혐오자가 목적을 갖고 총을 잡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 60주년을 맞아 쓴 기고문에서 미국은 특정 인종이 잘 살려면 다른 인종이 망해야 한다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잘 살 수 있는 신이 주신 포텐셜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달리아가 허리케인으로 강해지면서 플로리다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머그샷을 찍은 뒤 오히려 힘을 받아 710만 달러 머그샷 상품을 이틀 동안 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은 공화당 의회에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이어도 일부 정치인들은 주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기소 케이스 재판 날짜가 3월 4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 담당 판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77%는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4살 차이인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약 반 정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이 무장한 경관에 손님으로서의 출입을 금지한 뒤 경찰 노조와 논쟁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 강화 과정과 결과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억제하는 실질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케이블 뉴스, 탑뉴스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연관이 있는 재판 날짜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그 재판이 3월 4일에 시작할 것이라는 해당 판사의 발표를 오늘 탑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날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의 미국 조금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의 그 표정은 곧 마음인 것 같네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머릿속에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딱딱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말 인사도 못하고요. 이렇게 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주말이면은 대접하고 같이 먹고 즐기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스몰그룹 가운데서도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 뭐 진정성 있게 손님 오는 것을 교우들 오는 것을 반기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52살의 앤젤라 미셸카 이분이 우버 운전기사셨는데요. 여자분이고 그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가족들 아는 사람 함께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분이 달러 제네럴 스토어 앞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젊은 백인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토요일 대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앤젤라 씨는 한 번도 자신에게 총을 쏜 젊은 백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흑인입니다. 숨진 앤젤라 씨요. 그냥 흑인을 혐오하는 한 백인 청년이 총이 있어서 앤젤라 씨를 쏠 수 있었고 앤젤라 씨는 토요일 낮에 그때 이제 친구를 이 제네럴, 달러 제네럴, 제네럴 달러 스토어에 내려주고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말 그대로 변을 당한 거죠. 우버드라이버니까 친구를 달러 제네럴 스토어에 데려다 주고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열 한 발 맞았습니다. 그러면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피부색만 보고 열 한 발을 쐈다. 이건 당연히 인종 혐오죠. 그리고 그가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토요일 대낮에 한시경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잭슨빌에서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하죠. 딱 특정해서 잭슨빌을 간 겁니다. 이 잭슨빌이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97만 1천 명 정도가 인구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열 한 발을 쐈고요. 스토어에 들어가서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29살의 흑인 청년, 스토어 직원이었습니다. 19살의 청소년이죠. 역시 달러 제네럴에서 일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전부 세 사람 흑인입니다. 21살의 용의자 라이언 크리스토퍼 파우머터. 일부 사람들은 나가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나간 사람 가운데는 백인도 있고 다른 인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정해서 총을 쏜 사람이 흑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텍스팅을 했다고 하죠. 어디 어디 어디에 나의 말하자면 주장을 담은 글이 있다. 하나는 언론사, 하나는 법 집행관,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고민을 했겠죠.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30분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달러 제네럴이라고 부모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달러 제네럴을 가기 전에 0.5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유명한 흑인 대학교 에드월드 워럴스 유니버시티에 들어갔답니다. 총은 AR-15 스타일과 권총이었었는데 이 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즘에 흑인 대학들은 전통적인 특히 흑인 대학들은 공격의 목표가 될 것을 우려해서 아주 경비원들이 철저히 주의깊게 사람을 살펴봅니다. 당신 누구냐 이것저것 물으면서 내쫓았다고 하죠. 이 용의자를. 용의자는 내쫓김을 당하기 전에 이 흑인 대학교에서 방탄조끼 같은 것도 입고 0.5마일 떨어진 달러 제네럴 스토어에 가서 이제 경찰이 도착하니까 본인은 총을 쐈고 경찰 도착하는 거 보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총을 보니까 나치 문장이 이렇게 총인데도요 새겨져 있었고 정과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21살인데 2017년도 15살 때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더와 가정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총을 샀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샀어요. 4월 달에 AR-15 스타일의 총을 2017년 72시간 동안 구금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베이커 액트라고 해서 사람 이름을 붙인 거겠죠. 이런 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 법은 말하자면 지금 레드프레그 법과 비슷하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신고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은 그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구금됐죠. 구금됐는데 그 이후에 정신치료를 받지 않으면 총을 살 때 신원조회 같은데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정신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정신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위험한데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총을 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신원조회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정의 총을 전부 21살이니까 합법적으로 사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20페이지가 넘는 인종차별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언론사, 법집행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 잭슨빌이 플로리다의 동북쪽에 있잖아요. 탈라하시랑은 이제 반대쪽이 되죠. 그래서 동북쪽에 있는 곳이고 흑인차별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드프레그 법이라고 하면 어머 저거 좋은 법이야. 철저해. 총기를 사건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네. 하지만 미국이 50개 주이기 때문에 그 주마다 다 성격이 달라서 어떤 주는 철저하게 해도 세어나가지만 손가락 우리가 이렇게 하고 물을 여기다 넣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무늬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총기 규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지사로 있기 때문에 재선된 주지사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는 론 디센티스가 이 공화당 전체는 장악하지 못했지만 플로리다 주는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고 총기 법안도 느슨한 게 플로리다 주입니다. 증오심을 가지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지금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조사를 하는데 연방수사국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혐오 범죄로 가는 거죠. 혐오 범죄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을 넘어서 커뮤니티 전체에 나라 전체를 쫓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방수사국이 개입이 됩니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금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를 끝내고 좀 내려가는 지지율을 만회해보려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를 대동하고 그러다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주민이 3명이 숨졌는데 용의자까지 4명이 숨졌기 때문에 급히 달려와서 이제 흑인들이 모여서 추도도 하고 랠리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거부했습니다. 야유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시의원이 여보십시오.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총알은 당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고아당도 민주당도 아니니까 한번 우리 주지사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해서 주지사가 말을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은 것은 총기 규제만 완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깨어있게 사람들을 한대는 등 개몽을 시킨다든 등 엘리트들이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거부하고 학교에서 노예제에 대해서 비교 인종 이론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백인들이 상처받는다는 이유 등등으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은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이 주지사의 뜻에 다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야유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 주지사가 아주 세게 말을 하더군요. 그 총기 사건을 저지르고 본인의 목숨도 끊은 21살의 백인 용의자를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격범이 쓰레기다. 그리고 또 비겁하다. 아니 본인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으면 이게 해당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죽기는 왜 죽어?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총기 규제 강화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잖아요. 이미 죽은 용의자를 비겁하다고 욕하고 쓰레기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요즘 정말로 걱정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에드월드 워러 유니버시티 역사적인 플로리다주의의 흑인 대학교에 경비를 강화하도록 내가 주지사로서 어떤 기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겨우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이제 주변에서 많은 총격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마침 그 낮에는 저쪽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I have a dream 스피치를 한 지 6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1963년도에는 25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꼭 뭐 사회적인 불평 이런 거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흑인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해야지 된다 해서 경제와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아들 3세부터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즈 같은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부터 뭐 이런 많은 정치인들도 가서 얘기를 하고 이랬었던 때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도 이 뉴스를 듣고 굉장히 이제 뭐 좀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는 왜냐하면 분명히 용의자가 흑인을 혐오하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소셔미디어 같은데도 엄청 많이요.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의 설당이 없어야지 된다. 분명하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해야지 된다. 침묵하는 건 공모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니처와 같은 얘기죠. 우리는 이 침묵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닥터킹의 꿈을 향해서 행진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도 보냈더군요. 아마 백악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대통령이 보낸 기고문에는 우리는 닥터킹의 꿈을 향해 행진해야지 되는데 60년 전 일자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 약속어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의 공약, 그 공약이 완전하진 않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날마다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는 그곳을 향해 간다. 트리클다운 경제는 안 된다. 여긴 또 상당히 캠페인적인 것들이 들어갔더군요.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이게 그들을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트리클다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고요. 본인의 홍보를 좀 했습니다. 본인이 뭐 초당적으로 무슨 기간산업안이라든가 칩센과학법안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인플레이션 삭간법까지 해서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완전히 미국의 민주주의에 또 미국의 경제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러나 용기와 어떤 하트, 마음 같은 것으로 언젠가는 소수인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기고문에서 강조를 했고요. 이 잭슨빌 총격 사건이 혐오, 인종 혐오, 미음에서 나왔다는 것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인종 평등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하지 말고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는 대통령이 말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전해드리자면 미국의 한쪽이 성공하려면 다른 한쪽이 실패해야 한다는 제로썸 게임이라는 좁은 견해를 부정하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한쪽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다 살 수 있는 신이 주신 포텐셜이 있는 국가다. 이제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에서 최근에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백인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백인 초조해진 백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인종에 대해서 그리고 백인이 아닌 많은 조건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시선을 처음에는 살짝살짝 넣다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백인이 잘 되려면 흑인이 못 돼야지 된다. 망해야지 된다. 이게 아니다.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제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백인은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분이 경험을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분이 경험을 한 라틴오 라티나는 그분의 좁은 경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더 점잖고 더 지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것을 강탈하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틴오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바운드리가 그렇게 좁다는 뜻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건 이렇게 대통령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트리클 다운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수 인종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지금 인구 숫자가 너무 작아서 무슨 혐오 범죄다 인종차별이다 할 때 코비드 때 반짝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막 인종차별 백인과의 어떤 인종적인 구분에 확실하게 늘 클리어리하게 구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하게 표현하면 투쟁이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처럼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때로는 충돌이요. 백인들과의 엄청난 충돌 같은 것에 우리 소수 인종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트리클 다운돼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색이 검다고 그리고 뭔가 그들의 특징 본인들이 경험한 소수의 특징만을 가지고 다른 소수 인종을 비난하는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국에 살아가는 이 소수 인종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라고 오늘 아침에 주장하고 있네요. 잠시 뒤에 그렇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신났습니다. 아주 힘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지금 이제 네 번째 기소가 됐는데 네 번째 기소에서만 지금 조지아주의의 법에 따라서 머그샷을 찍었고요. 첫 번째 기소했을 때도 한 이틀 동안 돈 500만 달러 모았다 했는데 네 번째는 아예 이 머그샷으로 셔츠 머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틀 동안 710만 달러니까 그 이후에 그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금요일 지금은 이제 천만 달러 훨씬 넘게 물건을 팔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더 이제 분명하게 힘을 받은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아직 예비선거 기간입니다. 본 선거와는 예비선거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썼던데 뭔가를 글을 쓸 때 첫 번째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전부 대문자로 쓸 때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탄핵하라. 바이든을 당장 탄핵하라. 바이든은 냉혈한 사기꾼이다. 오래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증명됐다. 나를 두 번 탄핵하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그리고 나를 네 번 기소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죄도 없는데 바이든을 탄핵하든지 지금 당장 아니면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씁니다. 조금 떠나가다가 바이든은 탄핵을 한 번도 안 당했다. 나는 탄핵을 당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계산된 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탄핵을 당했는데도 이겼다. 나는 아무런 미팅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탄핵됐다. 미친 파시스트들과 막시스트들이 게임을 달리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막아. 이렇게 전부 대문자로 썼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몇 개월 준비를 했죠. 이제 그 한 이유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이 다른 나라와 사업을 한 것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피 공화당 하원의장이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휴회 중이니까 9월 달에 우리가 바이든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원의 감시위원회도 바이든 가족의 비즈니스를 쭉 이제 조사를 했죠. 올해 하고 지금 휴회 중이긴 하지만 트랜스크립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 두 번 당한 유일한 대통령이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숫자가 있으니까 막아줬고 머그샷을 찍은 유일한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 자당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또 케빈 맥카피 하원의장의 말에 대해서도 머뭇거리는 공화당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해도 생각은 그렇지만 증거가 없잖아. 탄핵 본격적인 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일부 증거에서라도 예를 들어 헌터 바이든이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벌었다 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고리. 그러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겠죠. 아니 아들이 전화기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비즈니스 상대에게 우리 아버지 저기 있다 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계속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알고 아들을 도와줬는가.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떠한 범죄든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증거가 없다. 공화당의 네브라스카가 지역구인 아주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돈 베이컨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 처음부터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점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예 무슨 바이든이 그랬겠어 하다가 점점 그랬을지도 몰라. 그리고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에 몇만 달러 받았다 뭐 했다 하는 건데도 바이든이 이게 몇백만 달러에 받았어까지 가잖아요. 아무런 증거 없이 바이든은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로 정치를 깨끗하게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하는데 탄핵 열차가 역을 떠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점검하면서 보면 시동 정도는 걸려 있다. 시동을 걸었다가 다시 끌 수도 있죠. 아 이거 뭔가가 내가 지금 잡 인터뷰 하러 가야지 되는데 덜 가지고 왔네. 어머 신발을 안 바꿔 신었잖아 하고 시동 끄고 다시 들어가서 그 신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화당의 증거라고 말하자면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그런 것을 해서 시동을 끌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동은 지금 켜진 상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의 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입니다. 기소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캠페인과 재판 일정 지금 네 가지 가운데서 하나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혼돈되실 테니까요. 3월 24일 내 재판을 시작한다. 이게 의사당 폭동 사건과 연관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번연히 본인이 진 것을 알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막 뭐 안박을 가하고 등등 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의사당으로 가게 하고 본인이 파워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는 점폭하려고 했다 하는 결과를 선거 결과를 그런 혐의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기소를 했죠. 3개 혐의였던가요. 그 기소한 기밀문서는 40개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91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전부 재판을 선거 끝나기 전에 일단은 치러야지 되는 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검사는 1월 2일부터 1월 1일은 쉬는 날이니까 New Year's Day니까 이제 1월 1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월 2일부터 하자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선거 다 끝나고 천천히 2026년부터 시작하자라고 했고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3월 4일에 시작을 한다. 3월 4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타냐 S. 주칸 판사죠. 이 판사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판사이기 때문에 다 이런 건 숭본죄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4일이면 슈퍼 튜스데이 하루 전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큰 재판이 시작되는 날 스트레스 없겠어요. 아무리 아무리 대단한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 네 가지 케이스에서 계속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 번 지난번 세 번 기소를 할 때 머그샷을 안 찍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는 봐줬죠. 대통령으로서 편의라기보다 예우. 그런데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겁니다. 판사도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피고의 피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의 개인, 직업적인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피고와 똑같이 날짜를 맞춰야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 사이에도 좋은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8살, 선거 치를 때 80살이죠. 그리고 아 80살. 그리고 1942년 11월 20일생.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년 6월 14일생. 4살 차인데도 사람들은 느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활력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 뭐 그냥 나이가 다시 또 재선하기 너무 많아 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77%가 재선되긴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공화당 89%. 생각보다 적네요. 90% 훨씬 넘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도 69%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을 하기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하면 사람들이 좀 느리다. 걷는 것도 느리느리 걷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럽다. 혼돈을 자주 하니까. 뭐 사람 이름도 그렇고. 그 대신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삐뚤어졌다. 부패했다. 이렇게 딱 그 형용사를 떠올린답니다. AP통신과 노크 공공정책연구소에서 116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범위는 3.8%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말이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많이 모니터를 하거든요. 주말에 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방송 듣고 보고 하면서 모니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 것을 워낙에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보도를 할 때 아무리 정치학자라 할지라도 미국 전문가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왜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네 가지나 기소가 됐는데도 인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의 전문가들은 그게 바이든에도 똑같이 말하자면 썩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밀문서요. 바이든도 똑같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이든의 아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아시기는 하긴 했지만 기밀문서도 케이스가 다르고 또 무슨 분량도 다르고 그리고 바이든은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 안 준 게 아니잖아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100상자가 넘는 걸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 액수나 이런 거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후보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면 그걸 조사를 해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른 것을 대입을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즈의 머린 다우드라는 칼럼 리스트가 오스카 와일드의 스스로 파멸되는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요. 그 픽처 오브 도리안 그레이의 주인공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를 했습니다. 도리안 그레이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미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인가 타락,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사람도 살해하고 그런데 운이 좋아서 이리저리저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상화잖아요. 이게 픽처, 영어 제목은 픽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의 늙어가는 그 모습이 싫어서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다쳐서 생이 끝나고 마는 그런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머린 다우드가 바로 트럼프의 머그샷은 그 같은 초상, 그 같은 픽처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젊은이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미남이고 미남이고 그리고 도덕 같은 것은 마음에 1도 없고요. 0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들어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식당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경관의 출입을 금지해서 경찰 노조와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식당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경관이 있으면 경찰차 같은 거 있으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좋아하시죠.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림스 캘리포니아라는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가 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거다. 올렸다는 거다라고 막 반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막 반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식당에서 얘기하기를 총기폭력이 늘어나는데 특히 유색인종, 젊은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하네요. 이 총기폭력이 늘어나서 우리 식당은 강한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 되었건. 이러니까 경찰노조가 허, 허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로서는 경찰이 경찰 복무를 할 때 복무 도중에 유니폼을 입고 있죠. 유니폼을 입으면 당연히 총을 차야 되잖아요. 그럼 총찬 경관이 유니폼을 입고 식당에 가서 음식 못 먹습니까. 경찰로서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에서는 우리는요. 경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유니폼과 그 경관의 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관들은 또 경찰 노조가 아,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가 꼭 식당 거기에 경찰 차별을 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주고 먹어야지 됩니까. 거기 가서 우리도 돈 안 써요. 대신 경찰 차별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지금은 그 림스 미션, 림스의 캘리포니아라는 식당의 미션 디스트릭은 문을 임시로 닫았답니다. 언제 열지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식당이 이런 식당도 있네요. 그러니까 식당주가 굉장히 무슨 뭔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별로 이 식당주가 환영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면. 그리고 플로리다주 왜 이렇게 힘듭니까. 플로리다주로 허리케인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출근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지금은 열대성 폭풍인데요. 쿠바 쪽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거든요. 플로리다 바로 밑이 쿠바잖아요. 이달리아. 이달리아가 아니라 이달리아. 이달리아가 멕시코만 남쪽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요일쯤에 허리케인 3, 3면 바람 시속 115마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케인 4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치명적인 폭풍과 허리케인 3만 되더라도 폭우, 강풍 뭐 이런 거 다 함께 오는 거죠. 템파와 탈라하시니까 서쪽이네요. 플로리다주, 플로리다는 이렇게 빼축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쪽이 아니라 동쪽 저 끝에 잭슨빌이 있고 서쪽 저 끝에 플로리다 주도인 탈라하시가 있잖아요. 그 아래에 이제 템파가 있고 해서 서쪽으로 쭉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펜앤드 일부까지 이미 영양권 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주지사 바쁘네요. 총격 사건 또 허리케인으로 해서 방위군도 지금 전부 1,10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주의보지만 곧 경고가 될 가능성도 있고 지난 몇 년 동안도 플로리다주에 항상 허리케인 오고 했었지만 해수면이 90도까지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폭풍 허리케인의 강도나 경로는 아주 변덕이 심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플로리다주에서 뭔가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고 더 이상한 현상이 나올까 피해가 나올까 하는 것 때문에 여기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48, 49, 50, 3분 30초 정도 동안에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인도, 한국, 일본 다 포함된 세계사의 어떠한 변화 흐름의 결정판 그냥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었던 뉴스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큰 제목의 작은 제목은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죠. 동시에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데 미래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대국 간에는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도 있고 강대국 주변국들은 지금은 그러는 단계가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는 어떠한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걸 큰 그림에서 보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봐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은 겁니다. 나렌드라 모디와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라는 지난 주말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하고 6개국을 또 초대를 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집트를 초대를 해서 서구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태평양, 미국, 한국, 일본, 호주 그 밖의 필리핀 여러 또 작은 나라들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누가 지금까지 이기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브릭스 모임은 워낙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그룹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뭘 효과적으로 하려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인도라는 나라도 굉장히 서구를 의심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가지조차도 못했잖아요. 그곳에. 왜냐하면 잡힐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의 공동의 가치를, 민주주의 같은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기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에도 활력을 넣고 중국은 미니 나토라고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면서 필리핀과 파파 뉴기니아에서도 미국이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호주와는 엄청 지금 강한 방위조약 같은 것을 만들었잖아요.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은 바이든이 아직 오바마 시대에 해놨고 트럼프가 딱 없애버린 트랜스퍼스픽 이런 데에 재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것은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2024년도 선거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브릭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서방에 좀 이렇게 반대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딱 그 본드가 될 만한 것은 없는 데 비해서 바이든이 그나마 많이 해오기는 해놨는데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초만 더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브릭스보다는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이 강하다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제가 그 사이에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 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브릭스 국가가 이런 것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심차게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핀랜드 그리고 스웨덴도 나토에 들어가고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오랜 원안을 뒤로 하고 탄도미사일 협력도 강화하고 군사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선 그걸 싫어해도 세계에서는 국제적인 지형으로 볼 때 그것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